시작할 때 엘시어 3쪽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라고 되어있네요. 구분집합이죠. 구분집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구분집합은 원소를 일부 또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집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분집합이라고 하는데 A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A의 구분집합은 이미 이름에서 성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구분이니까 구분집합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실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육 목적상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구분집합을 구할 때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원소가 지금 A가 3개가 최대니까 3개까지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원소가 0개인 것은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것은 1, 2, 3 원소가 2개인 것은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겠지. 일단은 뭐 이게 이제 3개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4개, 5개가 되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어떤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생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를 다 기준 잡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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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알겠지? 3개일 때는 이제 1, 2,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3개일 때는 3개일 때는 보시다시피 하나, 3개, 3개, 하나 해가지고 모두 몇 개? 8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일단 이제 뭐 이거는 너희들이 좀 알래 여기고 부분집합에 개수하고 연관을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에 이제 개수로 한번 구해봐라. A집합이 원소가 3개일 때 부분집합이 모두 8개가 된다라는 거는 알겠어. 그렇지? 자 그러면 원소가 이제 원소의 개수하고 부분집합의 어떤 개수하고의 관계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 한번 잘 봐봐. 지금 원소가 8개지 얘들아. 부분집합이 8개지.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는 2를 기준으로 잡으면 8개 중에서 1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입니까? 4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그래. 자 그러면 여기는 2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개가 되겠지. 3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개가 되겠지. 그래야 그래. 자 무슨 말이냐면 8개가 이제 풀 개수인데 그중에 1은 관절은 들어가 있고 관절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2나 3도 마찬가지로 관절은 들어가 있고 관절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경우의 수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야. 어떤 A의 부분집합, B를 한번 구해볼 거야. B를 구할 건데 결론은 이 얘기다. 여기는 1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래야 안 그래. 그러면 여기는 1이라는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8개 중에서 반절은 들어갔고 반절은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그러면 2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3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1, 2, 3이 다 같이 일어나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는 거냐?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안 그래. 그러면 다시 3은 각각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래야 안 그래. 그러니까 1, 2, 3, 4, 5, 6, 6, 7, 8개. 이렇게 되는 방법을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어떤 A라는 집합이 1, 2 쭉 해가지고 N까지 N개가 있는 집합이라고 하면 해본다면 이거의 부분 집합은 이제 몇 개냐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자, 여기 있는 N개가 N개가 뭐 할 수가 있다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쭉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해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니 N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얘는 1승, 1승 다 1승이잖아. 그치? 그리고 미식 같으면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E에 N개라는 공식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고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도 아주 쉽게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A라는 집합이 1, 2, 3, 4, 3, 5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이거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고 물어보면 2에 5개, 5승해가지고 32개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첫 번째로. 알겠니?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만약에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는 안 들어가면 좋겠어. 짝수는 아예 안 들어가고 홀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짝수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그 말뜻이 뭐냐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선택 권한이 없는 거야. 얘는 무조건 그냥 뭐 하는 거야? 안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인데 짝수는 한 가지야. 얘는 두 가지인데 짝수는 또 한 가지고 얘는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버리면은 여기 있는 곱하기 관계에서 1이라는 숫자들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렇게 보면 돼. 2의 전체에서 선택 권이 없는 애들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3제곱에서 8이다 이렇게 봐 버리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수가 들어간다. 어떤 특정한 수가 안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신경 쓰지 말고 걔네들은 모두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는 거야. 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에서 뭐가 이런 결정이 돼 버려? 선택권이 걔네들은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A의 부분집합에서 A의 부분집합에서 자, 이렇게 됐을 때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은 E의 5승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뭐, 뭡니까?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부분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딱 하나 있잖아. 걔네들 뺀 나머지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E의 5승,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특정한 특정 특정한 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그럼 이 특정한 개수를 우리가 K이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E의 5에서 특정한 개수를 빼서 이 결과가 바로 뭐가 됐나?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거의 학교 교과서는 거의 이만큼의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책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이제 플러스 1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잘 나오진 않아요. 조금 문제가 어렵게 되려면 나오기는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적어도야, 적어도. 적어도 또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라세 문제를 한번 내보면 이 상황에서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는 부분집합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는 부분집합 바르게 표현하면 이 또는 사가 들어간 부분집합 이거를 말하는 거야. 문제 이해 되겠니? 어.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헷갈리면 말게 얘는 지금 뭐냐면 어떤 특정한 애가 반드시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명시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얘는 뭐냐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경우는 몇 개니? 이걸 물어볼 거야. 그럼 얘를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전체 개수에서 전체가 뭐가 되겠지? 전체 개수에서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쵸? 전체 개수에서 짝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홀수만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홀수만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 바로 얘하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만든 거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홀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짝수가 하나든 두 개든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한다 하고 보시면 돼. 그래서 특정한 것 같은 경우는 지수에서 빼지수에서. 지수에서 빼는데 특정한 게 아니고 적어도라든지 또는이라든지 라는 매트가 나오면 이거를 공식으로 부지방 2의 n-2의 이런 식으로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면 복잡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적어도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전체에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 것들만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부분집합의 개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의 n-k가 들어가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에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선택 권한이 뭐하니까 없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개수를 확인하는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또 우리가 이제 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A라는 부분집합은 우리가 조금 전에 1, 2, 3이라고 했을 때 A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2, 1, 3, 2, 4, 그 다음에 1, 2, 3 자,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뭐 잘 나와. 걔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알겠니?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가끔씩 나와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자, 이거의 부분집합을 만들었어. 알겠지? 그러면 그 부분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함을 구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어, 다시 A집합이 이렇다.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문제드릴 수가 있겠지? A의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A의 구분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뭐 B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A도하고 B를 구해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구분집합의 개수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합에서 나옵니다. 알겠지? 얘는 그런데 이제 구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개수 같은 경우 조금 상위 개념이야. 고난이도 문제라서 잘 나오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알아보자고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선생님이 방금 말아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쉽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 자 A가 원소가 3개니까 원소가 3개니까 모두 몇 개가 된다고 얘가 4개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 8개가 된다는 얘기야. 구분집합이. 그래 안 그래. 그럼 구분집합이 8개면 8개 중에서 1이 들어가 있는 게 4개 안 들어가 있는 게 4개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8개의 구분집합 안에 1이 몇 번 들어가 있어? 4번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5월 이렇게 돼 봐. 이렇게 4번. 마찬가지로 2도 이렇게 4번. 이렇게 4번. 3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번 이렇게 되겠지. 즉 1, 2, 3이라는 것이 모두 몇 번씩 들어가 있어? 4번씩 들어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 되겠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아 그러면 1하고 2하고 A에 모두 뭐를 더하는 거야? 원소를 더하는 거야. 이거를 더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뭐만 해 주면 되는 거야? 구분집합의 개수의 반전에 해당하는 것만 뭐 하면 되겠어? 구분집합의 반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얘는 2에 제곱이 되는 거야. 얘를 뭐 굳이 이제 약간 공식화 시키면 n-1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자, A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 A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고 물어보면 2에 5제곱해서 32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모두 더하면 15가 됩니다. 곱하기. 이해 되겠니?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32개 중에서 반전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는 거야? 16을 곱하면 이게 바로 뭐냐? 모든 원소의 합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구분집합의 개수만 보통 알지 말고 모든 원소의 합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얘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있긴 한데 걔는 다음에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 테니까 일단은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알아보면 좋겠네. 자, 그런 얘기들이 13쪽에 또 나와 있죠? 구분집합 관련해 가지고 구분집합의 기호 같은 것들도 나와 있고요. 서로 같은 집합하고 진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네. 서로 같은 집합은 13쪽에 노란색, 색칠해져 있는 거 보니까 A하고 B하고 같다, equal이라고 표시가 되겠지. 그게 바로 같은 집합이다 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진부분집합이 있고요.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기는 해야 돼. 그런데 A하고 B하고 같지 않은 거 즉 똑같은 거 하나를 뺀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수학적인 기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지만 A하고 B하고 같지 않은 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까지 이해를 조금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C쪽으로 한번 봐봅시다. C쪽에서 보면 선생님이 어제 설명한 집합하고 원소와의 관계에서 나와 있네. 그치? 선생님 이건 어제 분명히 설명했어요. 자 어떤 원소가 있고 집합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른 어떤 인재 집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원소는 뭐 하면 된다고? 그냥 거기에 있는 모양이 A집합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느냐 확인해서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부분집합 같은 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원소에다가 집합기호를 하나 씌워준 형태가 있냐 그 얘기야.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문자 한번 볼게요. 15쪽 원소가 몇 개니? 예를 들면 지금. 원소가 몇 개야? 4개지 4개. 그렇죠? 0, 2, 그 다음에 0, 2. 한 묶음 그 다음에 별. 자 옳지 않도록 골라오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1번 참의의 거짓이에요. 참의의 거짓이야? 참의이지. 왜? 원소 교육을 나와있으면 그 모양이 원소에 A집합 안에 들어가 있냐만 따지면 되니까 참이다. 2번.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은 항상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0하고 2를 묶은 곳은 A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했는데 그렇지. A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꺼집어와서 집합기호를 씌워줄 수 있느냐 그 얘기야. 당연히 있겠죠. 왜 0하고 2가 원소로 있습니까? 맞습니까? 3번도 참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별을 끄집어와서 집합기호를 씌워줬기 때문에 부분집합기호가 나와야 되는데 원소교육이 나왔으니까 거짓이다. 3번은 2가 답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0,2의 절대집합기호가 씌워져 있는 거를 끄집어와서 그 원소를 끄집어와서 다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원소교육이 아니라 부분집합기호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맞뿔 개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확실하게 읽혀보세요. 3월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을 상등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상등 서로 상자, 같을 등자 서로 같다 그런 뜻인데 한번 봅시다. 자, L은 1하고 2하고 A제곱 플러스 3A 자, B는 4 A플러스 1, 2A마이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뭐라고?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다. 그래야 안 그래. 일단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일단 같은 거는 그냥 지워버려. 근데 같은 게 지금 있어, 없어? 같은 게 없네. 같은 게 없으면 일단 그러면은 어, 너는 1, 2인데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 4가 있어. 그럼 일단은 얘는 무조건 일단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끝나시면 돼.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3A 이퀄 4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돼서 A플러스 4 A마이너스 1은 0에서 A는 마이너스 4거나 또는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이쪽에는 둘 다 마이너스 4가 들어가든지 1이 들어가든지 무조건 4가 되어있는 거야. 근데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가 담이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나 담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첫 번째로 A를 마이너스 4라고 한 번 해보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넣어보니까 B집합은 뭐가 되냐?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벌써 얘는 탈락이네. 형포도 없죠 뭐. 두 번째로 자 A는 뭐야? 1라고 한 번 해보고 B집합은 한 번 따져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4 1으니까 2 그 다음에 얼마?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A집합하고 아 같겠구나 하고 볼 수가 있고 다음은 A는 1이래.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쉽지만 얘도 문제가 잘 나오는 형태이니까 좀 알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의 갯수 해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좀 했고요. 17쪽에 제일 밑으로 좀 내려와 볼까 얘들아. 17쪽에 제일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면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갯수 해가지고 거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한 번 좀 볼게요. 집합 A에 특정한 원소 R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R개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는 N개 중에서 R개는 선택보난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근로적으로 선택보난이 있는 게 M-R개잖아. 그렇지? 그럼 E에 M-R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포함하지 않는다. 반드시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거는 둘 다 선택보난이 없는 거야.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빼니까 동일하게 포함하지 않는 것도 이게 M-K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개는 포함을 하고 K개는 포함을 하지 않아. 어쨌든 간에 포함을 하든 안 하든 얘네들은 뭐라고? 선택보난이 없으니까 둘 다 빼겠다라는 얘기고 4번에다가는 글표 정장 표시를 해놓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거예요. 집합 A의 부분집합으로 K개의 특정한 원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복잡해. 그래서 여기다가 얘들아 이걸 하나 써놔. 그게 훨씬 좋아요. A를 1,2,3,4,5라고 할 때 이걸 써놓으세요. 이걸 할 때 적어도 적어도 짝수가 하나 이상 호환되는 부분집합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제를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적어도 짝수가 하나 이상 나도 못 알아보겠다. 하나 이상 하나 이상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2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3제곱 그래서 30에서 할 때니까 24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보통 이게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돼 얘는 뭐냐면 그렇지 짝수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니까 홀수로 로마 만금 부 풍 집 팝 갯 갯수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 읽어도 너희가 바로 딱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전체에서 그것이 아닌 것들로만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을 빼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1번 다음 그룹에 답하여라 라고 돼있구요. 집합이 1부터 n까지가 있다. 그렇지 어 a가 자 뭐 1,2 이렇게 해서 n까지 n개가 원소가 있네요. 1,2를 반드시 포함하는 자 그러면 e의 n제곱에서 반드시 해당하는 원소 개수가 몇 개니? 두 개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두 개를 뭐하라? 빼잖아.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게 바로 몇 개냐? 64개 64개 64개는 2의 6승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어 그래 버리면 뭐 간단하게 n-2가 6이란 얘기니까 n은 8개구나 이렇게 해결해 버리면 금방 끝나네요. 다음 볼게요. 2번 자 집합의 a가 이번에는 2,3,4,6 입니다. a가 2,3,4,6 9 5개의 원소가 있네요. 9번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돼. 적어도 하나의 3의 배수가 들어가는데 3의 배수가 몇 개니? 얘하고 얘 두 개다.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적어도 문제죠. 적어도 적어도 그러면 전체의 배수에서 빼기 얘네가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가 아닌 애들 아닌 애들만 가지고 구분집합을 만들자는 얘기지. 이 얘기지. 그래 버리 위대는 뭐가 됩니까? 24개가 답이 된다는 불을 쓰고 있겠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괜찮아요? 28개에 아 아 3의 배수구나. 3의 배수 3의 배수 3,6,9니까 얘하고 얘가 되겠지. 28개가 되겠네요. 어 다음으로 한번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가 1,2,3이네. A가 자 B는 1,2,3,4,5,6 자 이렇게 되어있고 자 이렇게 되어있고 어 A X 자 P 이거를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네. 이걸 만족한다. 어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친구야. 얘도 꼭 아는 아이에게 이 문제 시험 나올 확률 100%야. 이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어 어깨가 뻐근하십니까? 네. 자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해서만 하면 돼. X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B의 부분집합이야. 여기까지는 해석되겠지.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런데 A는 또 X의 부분집합이지. 이 얘기를 갖다가 그냥 정확하게 X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A에 있는 원소는 모두 가져야 되겠네. 이 얘기지.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반드시 가져야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야 A가 X의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말은 자 코멘트에 달아 놓으시는 게 좋아이. X는 X는 B의 부분집합 중 부분집합 중 부분집합 중 A에 원소를 어떻게? 그치. 반드시 포항 하는 부분집합이 다 놓으면 되는 거야. 앞으로 얘는 일단 이렇게 A, B가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무언가 이렇게 X 이렇게 뭔가 주어진다고 하잖아이. 여기는 쉽게 말하면 A 빼기 C가 나오고 얘가 B가 나오고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면 X는 X는 이거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에 갯수를 M개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M개라고 얘를 M개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에 있는 갯수를 M개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X는 뭐냐면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아 E의 N-M개구나 라고 하시면 끝나는 문제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부분집합인데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반드시 포함해야 돼. 반드시. 어 결론적으로 이 문제로 들어가보면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 2에 그렇지 큰 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에서 작은 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음 아주 많이 나오는 흙태이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 놓으셔야 되겠네. 자 그렇게 해서 여덟 개 우리는 답을 구했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21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풀어봅시다. 자 조금 더 대상이 조금 더 복잡하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음 이런 얘기네. 자 해놓고 한번 해보자. 자 a는 n 이렇게 했구요. 1 플러스 i 1 플러스 i 조건 지시법이라고 배웠죠. 항상 문제가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식의 조건 지시법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조건 지시법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a는 우리가 항상 조건 지시법 문제가 나오면 뭘로 풀어야 되냐. 얘를 갖다가 원소 날 법으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바꾸려면 당연히 어떤 애가 여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x라는 것은 a라는 것이 원소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뭐냐. 이것과 이것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일단 문제 복잡하게 되려면 여기 집합은 얘들아 틀은 딱 집합인데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 방정식 구둥식 얘처럼 복수수 뭐 어떤 내용인지 다 들어올 수가 있어. 왜? 조건을 제시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너네 이거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거 얘가 이제 1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이게 이거 어떻게 하니? 얘를 일단 냅두고 얘부터 우리가 뭐 해줘야 돼? 간단히 해야 되겠지? 그럼 이거 뭐니? 너네 뭐 이렇게 배웠어. 1 마이너스 i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복수수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실수화 지금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얘는 원래는 합차하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서는 i제곱이 되면서 특징이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i제곱은 얘들아 마이너스 1인데 i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한테 i제곱은 그냥 구호 바꾸는 거야. i제곱은 뭐라고? 구호 바꾸는 거야. 구호 바꾸는 거. 알겠지? 그래서 원래 합차를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맞는데 i제곱이 들어가면서 얘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 되버리는 거야. 왜? a제곱 빼기 b제곱인데 여기 i제곱 생기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1은 구호를 바꾸는 거 알겠지? 그래서 켤레에서 켤레곡소수에서의 곱은 합차 a제곱 빼기 b제곱이 아니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2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하면 모디네 다 알다시피 1 마이너스 2i 플러스 1인데 i제곱은 부호 바꾸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i가 돼서 없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 됐어요? 어 즉 이 친구를 정리했던 게 바로 뭐냐? 마이너스 i가 됐어. 선생님 이것도 복수수 할 때 다 설명해 줄게.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있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가 있거든 얘들아? 문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쨌든 내신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빨리 빨리 푸는 게 좋잖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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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하고 나면 그냥 예약 알겠지? 이렇게 알아놓으면 개선이 훨씬 빨라지니까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으니까 시간은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바로 뭐냐? 그렇지. 예약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분자 분모가 되어있으면 이 친구가 바로보다 실험적인 결과 우리가 잡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것 좀 선생님이 다시 복수수 할 때 다 같이 정리해 줄게 자 결론은 얘는 이런 얘기야 얘는 마이너스 i의 n제곱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와야 되는 우리는 시간 없어 알겠어? 바로 이렇게 오면서 얘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나 니네가 알다시피 자 이것도 자 마이너스 i의 n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들아 이 n이라는 거는 참 재밌는게 n이라는 아니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일 때만 필요가 있는 거야 여기가 홀수일 때만 필요한 거야 홀수일 때만 얘가 짝수면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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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마이너스 천천히 하자 이 마이너스 i는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보는게 좋아요 어떻게 보냐냐면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i 이렇게 보는 거야 앞으로 모든 어떤 이런 식이 있잖아 이런 거 이러고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라고 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보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자 그래버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의 n제곱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얘는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i에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럼 얘가 뭐가 돼 1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너희가 알다시피 i의 n제곱이면 얘는 뭐가 되면 상관없다고 짝수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마이너스는 그쵸 그러면 i의 n제곱은 i는 얘들아 몇 개를 주기로 이렇게 반복되니 4개를 주고 반복되지 i의 1제곱은 i 제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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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i 제곱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아 결론적으로 이거를 만족하려면 n이 4에 뭐가 되면 되겠구나 배수가 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지 일단은 이거를 만족하는 애를 찾아봤더니 얘는 4, 8 이런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버리면 얘도 짝수니까 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만족하는 40 이하의 자연수 n을 이거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4, 8, 12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40까지 이게 바로 a의 원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어 선생님이 이것도 지금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거야 이렇게 딱 보면서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처음이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펼쳐서 설명해 준 거야 자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돼 이렇게 a가 그럼 a 원소는 몇 개 일단은 뭐 10개가 되겠지 이것도 10개 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 9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a는 10개야 그러면 e에 자 10승에서 일단은 뭐 뺄 법을 생각해 보자 가 가장 작은 게 16이래야 되는데 얘들아 가장 작은 게 16이된다는 거는 변론적으로 얘네들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그래 그치 어 그러니까 몇 개를 빼야 됩니까 세 개를 또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a의 원소야 이게 a의 원소인데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뭐를 뭐라고 그랬어 어 가하고 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러면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x는 제일 작은 게 16이야 제일 큰 게 뭐야 32야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그치 그러면 앞쪽에서 3개 빠지고요 여기 뒤쪽에서 40 빠지고 36 빠지고 2개 빠지겠지 그러니까 빼기 2 그러면 2의 5제곱이니까 몇 개가 됩니까 32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가장 작은 거 봐 x의 원소 가장 작은 게 26이다 가장 큰 게 32이다 잘하는 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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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게 32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어 그러면 해석을 조금 잘못했네 다시 해줄게 네 잠깐 4 8 12 16 뭐 땡땡땡해서 32 36 40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안 돼 그러면 x 그러면 x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가장 뭐하는 게 가장 큰 게 작은 게 16이고 가장 큰 게 32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로만 가지고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부분집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계산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자 세 개고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세 개가 이 세 개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야 이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빠지는 두 개가 무조건 얘네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만 가지고 해야 된다 가장 작은 애가 16이다 가장 큰 애가 32다라는 거는 16하고 32는 얘네들은 무조건 들어가고 무조건 포함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16 앞에 있는 세 개와 32 밖에 있는 이거 두 개 즉 이렇게 다섯 개는 무조건 뭐 하는 거고 안 들어가고 이 얘기가 되겠지 뭐 얘를 쉽게 말하면 그냥 아 제일 작은 게 얘고 제일 큰 게 얘라는 거는 얘네 둘이는 무조건 들어가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20 24 28 얘네만 가지고 뭐하는 거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만들고 만들어진 8개의 부분집합에다가 16하고 32만 뭐하면 돼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 8개잖아 어떻게 8개 하냐 공직박수 시작을 해서 뭐 20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16하고 32만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16하고 32가 될 것이고 얘는 16에다가 20에다가 32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는 거니 그렇지 집합이나 억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음 다시 말하면 x의 x의 집합 중에서 원소가 몇 개가 있든지 상관없이 가장 작은 게 16이고 가장 큰 게 32가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게 16이고 가장 큰 게 32가 된다면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여기 바깥에 있는 애 얘네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 해야 돼 오면 안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즉 얘네들도 무조건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고 얘네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고 그럼 선택권이 있는 애들 즉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애들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세 개만이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를 말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답은 몇 개까지 해야 되냐 2에 세제곱에 해당하는 여덟 개가 다 밀어야 된다라고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음 자 그렇게 하고요 자 22쪽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음 22쪽 22쪽 22쪽에 이제 역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집합이라는 말은 그냥 이런 말이야 자 잠깐 잠깐 살펴볼게 역집합 역집합 역집합이라는 것은 x의 원수가 만약에 얘네들아 1 2 2 자 3이라고 한번 해보자 a의 원수가 어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은 몇 개니 p x 뭐 이렇게 쓴다고 치면 이 x는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을 x라고 하는데 그 부분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 몇 집합이야 어 그러면 a집합은 이렇다고 한다면 몇 집합은 뭐가 되냐 p집합은 그렇지 0집합 이런 식으로 가서 a의 부분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을 역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거의 부분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을 역집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지판도는 지판도는 이 부분집합은 이 부분집합은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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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